박정희 대통령이 8.3 조치라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모든 기업의 사채를 동결한다. 여러분들이 빚진 거를 연 15%로 국가가 강제로 깎아주겠다, 금리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초헌법적인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유일한 파퓰리즘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거든요, 8.3 조치.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들었던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피해가 돌아갑니다. 예금금리가 5%포인트 뚝 떨어지죠. 이때 그러면 한국은행은 뭐랬느냐?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통화정책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에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었던 어쨌거나 8.3 조치를 통해가지고 기업들 금융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게 그래서 대한민국 재벌 등장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차현진 작가의 중역회의. 오늘도 중앙은행의 흥미로운 역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 프로고요. 네. 이 프로입니다. 김 프로입니다. 교수, 교수, 교수. 그리고 이제 우리 차현진 작가님이 드디어 강단에 서시게 됐다는 거죠. 우리 차현진 작가, 님겸 교수님. 님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강하신 거 그럼 이제? 네. 그런데 낮에 수업은 하기 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금요일 날 오후 늦은 시간에 학생들도 제일 인기 없고 교수님들도 제일 가르치기 싫은 시간에. 과목이 뭡니까? 국제경제관계론이라고 해서 국제기구가 하는 일, 세계경제질서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겸임 교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드리면서. 어떻게 재미있습니까? 학생들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뭐 기를 받는다고 그럴까요? 젊어지는 기분이 있어요. 아,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럼 카메라 하나 보내서 도강합시다. 그럼 이제 행당동, 사근동 쪽으로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때는 우리가 한양대학을 한 두 번 갔었지. 누구를 어떤 교수님을 잡아본다고. 섭외하러? 아시잖아. 네. 알겠죠. 임형록 교수로. 한 번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네. 임 교수님 한 번 보시죠. 오랜만에. 인플레이션 핑핑 돌리는 그분. 핑핑. 자, 오늘 우리 작가님과는 어떤 내용으로 좀 배워봅니까? 저희도 학생들의 기분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얘기 한 두 번 해봤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 다시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무겁네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려면 72년, 73년 이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해든지 정치가 주도했던 해가 있고 경제가 주도했던 해가 있고 코로나19처럼 또 사회 질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재난이 또 신문 지면을 가득 장식하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처럼 한국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72년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우울하고 좀 갑갑함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끄내기가 좀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국내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가 있었고요. 남북한이 이제 그만 싸우고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서로 모색해보자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사실 그해 10월에 있을 10월 유신, 개헌의 밑밥이었던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는 83조치라는 사체동결조치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서 저것도 밑밥이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많이 혜택을 준 거죠. 83조치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해는 정치적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북경 방문했고 72년이니까 올해가 딱 미중 수교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50년 만에 왜 이렇게 다시 왼수가 됐느냐 하고 반성하는 기사들이 칼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셔킹한 뉴스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이 된 미국도 가만히 보면 이게 떡밥일 수도 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나고 닉슨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니까 이 김에 북경이나 가서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제적으로 돌려보자 하려는 닉슨 대통령의 계산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IMF는 역사상 최초로 지금 따지고 보면 최초의 암호 자산이죠. 가상통화죠. IMF의 SDR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배분을 했던 해다. 72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SDR이라는 건 뭐죠? 그게 암호 자산이에요? 암호 자산이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일본 옌화, 영국 파운드화 이런 각국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화폐를 발행하지만 달러 말고 그런 거 말고 IMF 회원국들이 서로 동의만 하면 IMF의 이름으로 IMF가 돈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SDR, 이름을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SDR. SDR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 전까지는 미국 달러화가 유일무이한 기축 통화였는데 그 달러화도 못 믿겠다. 그 대체제를 만들자 해서 각국이 군시렁군시렁 되니까 미국이 한 10년 버티다가 안 돼서 SDR 만드는데 동의를 했는데 미국은 SDR을 돈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연준하고 IMF랑 맞짱을 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싫고 그러니까 돈인데 이름을 SDR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특별인출권. 한국은행권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무슨 인출권을 갖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굳이 SDR이라는 IMF 머니라는 말을 안 쓰고 이름을 이상하게 비비 꼬아서 돈이 아닌 것처럼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이렇게 붙였는데 미국 사람들의 IMF에 대한 속이 편치 않다는 마음이 담겨있는 용어입니다. SDR 자체가. 그런데 IMF가 어떤 것을 근거로 화폐를 만들어요? 미국 화폐 달러는 미국 정부의 예를 들면 증세권 내지는 국가의 권위 시스템. 이거가 화폐를 백업하는데 SDR은 뭘로 백업을 합니까? SDR은 180개 회원국 중에 지분 75%가 넘는 회원들이 합의를 하면 그거에 따라 그냥 발행한다예요. 그냥 발행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 통화와 비슷한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똑같잖아요. 비트코인 시스템에 동의를 하면 2,100만 개까지 만든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위에 닷국의 화폐를 그 대신 항상 리저브해둔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IMF의 권위로 IMF 가라사대 돈이라 하여라. 이걸 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무계한 건데 그런 거를 처음으로 만든 IMF가 72년에 배분을 시작합니다. 72년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아마 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닉슨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 1호기를 타고 북경 공항에 내려와서 2인자 주은래의 환영을 받는 모습이고요. 2, 3년 전인가 통역을 했던 여자가 노안으로 죽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던데 아무튼 이때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였죠. 그래서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자유 중국이라고 불렀던 장계석이 뒤로 물러나서 나왔던 대만은 국가가 아니니까 IMF, UN 모든 국제기구에서 대만은 나간다. 그 자리를 중국이 대체한다 하는 걸 인정해 주니까 대만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길빛해줘 해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 중국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날 기억이 나요. 중국 사람들 울기도 하고 그때 명동 중국집 그랬었는데 굳이 왜 그랬어야 됐어요? 대만은 대만자로 두고 중국도 우리랑 친하게 지내 이건 안 됐었습니까? 중국이 요구하는 게 중국은 하나다잖아요. 우리랑 수교를 하려면 쟤들은 내쫓자? 중국은 너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한다는 이야기는 대만은 나라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나하고 수교를 하려면 대만은 나라로 치지 않는 거에 동의를 해라. 그때 한국이 약간 그랬던 게 우리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확 뒤져버린 거지. 그렇죠. 예고도 없이 많이 섭섭했었다고 많이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미국하고 중국은 수교를 72년에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한 15년 정도 더 버텨준 거 아니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에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미국과 대만은 단교 상태예요? 단교 아닌가요? 정식 수교 상태는 아니죠. 대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대표부가 있나요? 대표부라는 말을 쓰는 것 같죠. 외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2년 2월에 역사적인 수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핑퐁 외교라는 게 이때 나왔고 서로 다른 세계를 대변하는 저희 할리 키신조네요. 키신조하고 중국의 외무장관이 서로 몸을 부딪히면 감정이 상하고 하니까 테이블 테니스, 탁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서로 접근을 하는 거에 아주 상징이죠. 격렬한 몸싸움이 없는 탁구를 통해서 서로 재미있게 핑퐁 게임을 하는 이게 핑퐁 외교라는 말이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72년에 이렇게 미중 수교가 시작이 됐고요. 그 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쇼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남북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발표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내가 지난주에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막 깜짝 놀랐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북한이 이렇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남북한 모두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8년에 저 동국권에서는 프라하의 봄이 시작이 돼서 동국권 국가들이 소련을 향해서 기어오르고 그걸 또 강제로 소련이 진둘르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랑 비슷한 거죠. 그런 와중에 동국권 국가들의 자의식이 커지면서 소련은 큰 형이라고 모시기는 좀 그런데?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69년에는 형제국가로 알았던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총질을 하고 뭔가 공산사회에서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닉슨은 또 닉슨 독트리는 69년에 미국도 경제력이 지금 침체해갔기 때문에 내가 미국의 국방비 하나 갖고 전 세계 베트남이니 한국이니 다 도와줄 수 없으니 자국 국방력은 자기 알아서 자주 국방해라.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도 길게 보면 철군을 할 거고 방위비 지원도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모두 이거 큰 형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네. 71년에 이르러서는 또 유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중국을 또 배제하고 중국을 파트너로 삼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우리 국방비 지출을 서로 줄이려면 대땅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때 나왔던 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개의 원칙에 의해서 길게 보면 통일로 가자. 해서 극비리에 북한의 누구였더라? 김성주죠. 김성주죠. 동생이죠. 동생이죠. 김일성의 동생이 청와대까지 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우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한테 가서 또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남북적시자회담을 추진한다. 서울평양 직동전화를 설치한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한 열대번 만나다가 80년인가 이때부터 또 스톱이 됐긴 했죠. 7.4 남북공동성명이 72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해 10월달 그 유명한 10월 유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의회를 해산을 하고 대학가를 전부 다 강제 휴교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깜짝 쪼가 일어납니다. 캠퍼스에 군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10월 17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치 질서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새로운 대당수 이런 국제 질서에 살아남기 힘드니까 헌법을 새로 뜯어 고쳐야 되겠다. 10월 17일 날 개엄을 선포하고 열흘 뒤에 10월 27일 날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 앞으로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이 새로운 헌법을 나에 대한 신임 투표로 묻겠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이 헌법 나가리 되는 거고 나도 대통령 중간에 그만두겠다 하고 폭탄 선언 비슷한 거를 하죠. 그러나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 장중채의관에서 모여서 치러진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기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아서 헌법이 가결이 되고 대통령은 8대 대통령인가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다시 대통령이 되죠. 헌법은 국민투표를 했고 23일 날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다음에 27일 날 12월 27일 날 취임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광석화처럼 한 두 달 동안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황당한 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거 보면 요새 말하는 원포인트 케어는 또 쉽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두 달 사이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중앙청 로비에 네, 맞습니다. 중앙청 로비 철거된 헌법 공포식을 했었고 이게 7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무지막지한 일이 또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세계 국정 질서도 보면 아까 SDR 질문이 나왔었는데 72년 1월 1일부터 SDR 배분을 실시합니다. 이게 화폐는 발행한다는 말을 쓰는데 SDR은 배분한다는 말을 씁니다. 굳이 엘로케이션, 배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미국이 아무튼 이 SDR을 다른 나라들이 발행하자고 해서 발행을 하지만 너는 기본적으로 달러하고는 경쟁할 수 있는 경쟁제가 아니야 라는 비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분이에요, 엘로케이션. 우리가 100억 SDR을 발행하기로 했으면 지분에 따라, 투표권 지분에 따라 각자 나눠 갖는다. 그래서 엘로케이션, 배분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통화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뭔가 중앙은행이 임의로 나눠주는 그런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통화를 공급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뭔가 좀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IMF는 SDR을 발행한다 그러면 뭔가 세계의 중앙은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이 기분이 나빠서 굳이 엘로케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SDR, 엘로케이션. 이건 IMF가 잘라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회원국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끼리 그냥 떡 갈라먹는 거야. 이런 의미로 SDR 배분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의미를 보면 세계의 기축 통화 노릇을 하고 있었던 달러는 각국이 제3세계를 포함해서 경제발전이 빠르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통화를 더 공급하려면 미국이 돈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더 일으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통화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달러화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기 때문에 날라갖고는 안 되겠다. 제2의 기축 통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SDR 조금씩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 놓은 국제 통화 질서의 한계 내지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70년대부터. 그래서 SDR을 최초에는 29억 5천만 SDR을 발행을 해서 그 당시에 각국 지분별로 나눠가졌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9번인가 SDR 발행을 늘려서 6.6조 정도 SDR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848만 SDR을 한국은행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의 달러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 가치를 누가 쟤는데 따라 놓으셨을 때요? 그거를요. 그 특정 시점을 정해놓아서 그거를 달러다. 여기 나오는데 달러, 유로, 위안, 이엔, 파운드 이 5대 통화를 이 비율대로 칵테일을 합니다. 72.73, 30.93, 10.92, 8.33, 8.3 이렇게 해서 매일 계산을 해요. 이걸 칵테일을 매일 이 비율대로 섞어서 가중치를 구하고 이 가중치는 5년에 한 번씩 각국 경제력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고 저건 그럼 1SDR을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바꿔주세요 하면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를 반환을 해줘야 저 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오늘 현재 1SDR이 1.1달러더라 그러면 그 나라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내가 갖고 있는 100만 SDR을 달러로 줘 그러면 IMF가 그걸 달러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IMF는 저거 발행하는 양만큼 뒤에 주요 국가 통화를 갖고 있네요, 백단에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죠. 주요 통화 ETF 같은 거네요, 그럼?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법 중에 하나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SDR에 대해서 인출권을 인정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국제법의 위반이거든요. 71년에 SDR을 만들 때는 이거는 각국 합의에 의해서 그냥 나눠준 건데 너는 쓰지 마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죠. 한국은행이 또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너는 싸움을 많이 하니까 네 지갑에 있는 돈은 그건 못 써 이렇게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탈법을 하는 거죠.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 너는 네 권리도 없어서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 불법을 이유로 SDR을 사용을 정지한다는 건 조금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마 미국이 제안은 했는데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에는 미국 달러화가 흔들릴 때 1SDR의 가치를 금 0.8887g으로 하자 69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본위제도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금에 링크를 했는데 71년에 닉슨 쇼크 이후에 닉슨이 아예 달러화를 금으로 바꿔주는 의무를 미국이 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버리고 처음에는 한 20개국 통화를 가지고 칵테일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5대 기축통화 이걸 갖고 칵테일을 합니다. 저 칵테일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지난번 대선에서 대선 전에 대선에서 대선에서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지금 10위 정도인데 그렇다고 또 SDR 기축통화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스위스 프랑화가 또 허접한 통화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안전통화잖아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니까 SDR 가중치 구성비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논의가 그때 좀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아무튼 SDR이 출범한다는 이야기는 달러화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그전에는 각국이 각국이 자기 나라 돈하고 달러화하고 고정환율을 정해놓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이 그 의무를 내팽개치니까 각국이 아이제는 할 수 없다. 스네이크 체제라고 해가지고 달러화 대비 환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2.25% 내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절충지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깨지고 변동환율 제도로 가버리는데 뭔가 흔들흔들하면서 달러 중심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71년부터 접어드는 거죠.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는 이제 금하고 달러를 안 바꿔줄 거야.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들 헌법상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가지고 이런 걸 확 발표를 하면서 세계와 약속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헌법 위반이거든요. 국제법 위반이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미국이 하도 좀 깡패 같으니까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같은 해에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83조치라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모든 기업의 사채를 동결한다. 여러분들이 기업하면서 빚진 거 있으면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받은 거 말고 명동에서 사차합자한테 대출받은 거 있으면 그 금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라. 아니 빚진 거를 왜 신고를 할지 만약에 신고 안 하면 빚진 사람이나 돈을 준 사람이나 체벌을 하겠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와 은행들이 차연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800만 원 빚졌다. 이런 걸 개인 뒷조사를 다 했어요. 웃기는 얘기인데 개인들 간에 돈 거래까지 그게 사채잖아요. 그 대신에 인센티브가 뭐냐. 그 당시에 고금리였기 때문에 사채금리가 보통 24%, 25%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정부에 신고만 하면 그 반으로 뚝 잘라서 원리 1.35%니까 아마 15% 거의 연일은 15% 정도 될 텐데 여러분들이 빚진 거를 25% 빚진 거를 연 15%로 국가가 강제로 깎아주겠다. 금리를. 그것도 3년 거치 5년 분할. 그리고 물가가 펑펑 뛰는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난리가 난 거죠. 박 대통령 만세지 뭐. 박 대통령 만세지 뭐. 땡큐 베레 마치. 그래서 빚진 사람은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사실은요. 우리 옆집 순희 엄마한테 800만 원 빚진 거 있는데요. 신고했으니까 순희 엄마한테 앞으로 3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게 근데 개인 간에도 그랬나요? 기업까지 포함인가요? 물론 기업이었는데 가계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초헌법적인 거거든요. 포필리즘이 있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유일한 포필리즘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거든요. 83조치. 83조치를 이거 왜 이렇게 여기 나왔습니다.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72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사체를 관할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면 국가 주도하에 새로운 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원리 1.3억 퍼센트다. 만약에 지금 어떤 정치 정당이나 정부에서 저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가 대통령 한마디로 깨진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러시아처럼 신용등급이 트리플 C로 격화가 되고 투자자금은 해외 투자자금이 다 빠져나가겠죠. 이거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대통령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뒤집히니까.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나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회생 저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은 있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제도는 어차피 빚을 못 갚아서 2년 3년 장부가격으로 100이 있지만 못 갚아서 실질가치가 10밖에 안 됐으니 법원이 판단해서 그럼 올해도 내고 이거 청산해버리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정상채무업까지 포함된 거잖아. 그리고 무조건 동의 여법 이자 잘 내던데도 안 갚아도 돼. 3년 거치 5년 무날이야. 이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 부채 많아졌겠지. 남의 빚을 얻어서 회사를 키우고 공장을 사오고 공장 부지를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멀쩡한 기업들의 채무 비율은 한 2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자기 자본이 한 50%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자본은 20%밖에 안 되고 80%는 빚을 갖고 장사를 하더라. 그러니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건 물가만 올리고 물가가 올리면 환율만 올리고 그러지 기업들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봐야 사채업자들한테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집니다. 하고 당시에 전경련 회장 경방 김용환 정경련 회장이 찾아와서 기업들이 지금 죽을 마십니다. 나라에서 기업 빚을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않으면 수출 아무리 많이 해도 기업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읍소를 하니 대통령이 듣고 있다가 조사를 시켜요. 당시 비서실장이 김정렴 씨였잖아요. 경제통이잖아요. 조사해봤더니 69년부터 진짜 성장률이 13.8 7.6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계기업이 드러나고 한계기업이 빚을 못 갚으면 같이 도산을 하니까 이거는 한국경제가 같이 망하겠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장덕진을 부릅니다. 장덕진이 당시에 차관보였는데 조카 사회 박정희 대통령 조카 사회 이분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축구매니아라서 현직 기재부 차관보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했어요. 대한축구협회 회장하고 지금도 기재부 직원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만 하는 이유가 축구 1등 하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 못하는 거는 장관이 봐주는데 국장하고 축구대회에서 옆에 국에서 지고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원산폭격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장덕진 씨의 축구 사랑에서 빌려지시되는데 장덕진 씨를 외자관리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아니 기업들이 그렇게 빚을 갚기 바쁘다고 그러면 외국에서 빌려온 돈도 못 갚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장덕진 씨를 불러가지고 외자관리 차원에서 일단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외국비부터 빨리 갚도록 하고 외국빈 못 갚는 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줄게. 했었는데 장덕진 씨가 좀 있다가 국회의원 입후보를 해요. 국회로 가버리니까 박 대통령이 장덕진 국회로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 일을 누굴 시키지? 해서 김정렴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비서실장이 말 이거는 외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초헌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거 해도 될까? 박 대통령이 내가 쿠데타도 했는데 이런 거 해도 될까? 인심 어떻게 돼? 민심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닉슨도요. 닉슨 쇼크 하면서 국가가 테레비 한 번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금태환 안 해 하고 입닥시승은 세계가 그런 줄 알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그걸로 끝인 게 아니고요. 닉슨이 근본의 제도만 정지시킨 게 아니고 근본의 제도 스톱했다고 하면 당장 물가가 오르고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임금도 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닉슨이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데요. 닉슨 쇼크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인가 9개월 동안인가 미국의 모든 공산품 가격은 못 올린다. 모든 임금은 동결한다. 그리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초헌법적인 조치를 미국도 했거든요. 천하의 미국도 거의 깡패처럼 대통령이 다 앞뒤다. 임금도 동결하고 모든 물건값 못 올리게 국가 권력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 초헌법적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 사람 좀 모아봐. 그랬더니 김용환 정경련 회장하고 정주영 부회장이 와가지고 읍소를 해요. 총리하고 부총리 재무장관 뒤에 배석해 있는데 정말 지금 기업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허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제가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고 경방 저는 제가 사재를 털어서 갖고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빚 다 갚았는데 내 동료 우리 동업자들은 정말 죽을 마시니까 대통령이 이거 각별히 신경 써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 지금은 경기가 그리고 계속 하강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박 대통령이 고민이 커진 거죠. 이거 어떡하지? 정부가 그래서 돈을 조금 마련하기는 했지만 천억 원 정도 마련했지만 정경료는 18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뭘 하려면요? 기업들 사채 이자 부담을 25% 된 거를 경감할 수 있는 정도로 15%로 낮춰주려면 그 이자 차익을 정부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양심적이네 그건 굉장히 양심적이죠. 그만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생각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초법적인 방법을 쓰자. 그래서 신직수 법무장관 나중에 중앙정보부장이 되죠. 그다음에 젊은 검사 김기춘을 불러요. 이때 김기춘 그 김기춘입니다. 처음 법국 사건에 김기춘을 불러서 이거 법률상 대통령용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됩니다. 하시죠. 각하 그랬더니 잠깐 내가 조금 있으면 7월 4일 날 7.4 남북공동상명 발표하거든 잠깐만 한 달만 기다려봐 하고 이따가 한 달 뒤에 8.3 조치를 실행을 합니다. 결국 10월 유신으로 가기 위해서 쇼크 여법을 자꾸 쓴 거예요. 7.4 공동상명 8.3 조치 이런 걸로 한 건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고를 한다. 처음에 3,4일은 서로 눈치 봐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이자비 줄어드는데 내가 신고 안 할 이유가 없지 해서 나중에 한 이틀 남겨놓고 아주 그냥 전국에 세무소하고 금융기관 점포가 아주 인산인내를 이뤘는데 그래서 결국 이틀 동안 4만 677건 금액으로는 3,400억 그래도 저거밖에 안 돼. 그런데 저거 보면 사채상환 금지잖아. 위반하면 65% 증여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가 뭐예요? 돈 그냥 줄 때 내는 예금. 그렇지. 내가 빌렸는데 상환 의미는 없어. 대신 그거의 65%를 증여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그냥 떼이는 건가? 그렇죠. 이자를 갚는 사람도 갚으면 증여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자를 내는 걸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본다. 거의 폭력이죠. 갚아도 떼가겠다는 거죠? 갚아도 떼어가겠다. 갚지 마야. 강제적으로 갚지 마. 이런 확은하네. 이제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돈 빌려준 놈만 배아파라 이거죠. 수익자 부담이네. 수익자 부담.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정지용 정경영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용환 회장이 얘기하는 사고방식은 저거 같아. 왕. 나라님한테 그렇죠. 일러. 악성이 이렇게 지금 도탄에 빠져있으니 상인들이 이제 전국의 보부상이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전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성은을 적어내 저거. 83조치라는 초헌법적인 조치를 내리고 보완조치로 은행들은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2천억 원을 조달한 다음에 신고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사채를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연 8%로 대출해줘라. 이제 이렇게 보완책을 만들어놓고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세우기는 했어요. 신용부지기금 220억 원이 세 발에 피죠. 이 정도 조금 흉내내는 척을 했는데 결국은 83조치에 의해서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은 것은 우리가 사채업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먹을 거 안 먹고 돈 모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기업들이 일방적인 혜택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몇 달 이틀 10월 유신 헌법 개정에서 기업인들은 현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세주에요. 구세주죠.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니까 기업은 현 정부와 운명공동체다. 이자 부담 낮춰준 게 나니까 날 지지해 하면서 기업들을 끌고 들어간 거죠. 내가 기업인이라도 당연히 저런 거 해주면 나 찍지. 그잖아요. 현실의 문제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빚 빌려준 누군가 악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불만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뭔가 혼란이 있을 때는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누구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전국에 4만 몇 건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절반은 기업주가 지가 사체를 주더라. 자기 회사에 자기가 자기 회사에 사체를 놓고 고혈을 빨아먹더라. 이 얼마나 기업인은 열심히 좋은 물건 만들고 값싼 물건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 갖고 있는 돈을 지 회사에 대출해 줘가지고 고리대금으로 뽑아먹어. 저런 악덕 기업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이 잘 안 큰 것처럼 됐다. 매물을 잡았구만. 그래서 사체 조사를 한 것 중에 이 돈 누구한테 빌렸어? 우리 사장님 사모님 이름으로 비드를 얻었는데요. 그런 거 안 돼. 출자자 또는 그 가족 그 친족들 한테 빌린 돈은 너는 그거는 빌린 게 아니고 강제 출자로 전환해. 그래서 강제 출자 전환을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초헌법적인 조치죠. 채무 관계를 주식으로 강제 전환을 하면서 이 악덕 기업주는 이렇게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죠. 그래서 사체 금액의 3분의 1 아까 절반이라고 그랬는데 3분의 1은 결국은 중위 지닥 잡아먹듯이 기업주가 자기 기업한테 사체를 놓고 그동안 죽는 흉량만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런 걸 대비해서 항상 크로스를 했어야지. A&M B&B를 저렇게 출자전환 상장 활성화 해서 저 사람들 자본 차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이게 나중에는 증시 활성화 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상장을 굉장히 촉진했거든. 8.3 조치 효과를 보면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액구준 일반 코 묻은 돈 또 월급 받은 돈 절약해서 정기예금을 들었던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피해가 돌아갑니다. 대출금리가 5%포인트 뚝 떨어지죠. 예금금리가. 우리 모두 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자 좀 덜 받자. 은행예금 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낮춰주고 결국은 10월 유신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 것이죠. 금리를 대폭 5%포인트 낮춥니다. 이때 그러면 한국은행은 뭐랬느냐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정부의 긴급 대통령 긴급 제작명령권에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었던 그런 해다 72년이 이때 경기는 왜 안 좋았어요? 이제 2차 경기 5일? 아직 5일 축구는 그 다음 해고요. 이 경기가 계속 10% 이상 계속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순고르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8.3 조치를 통해가지고 기업들 금융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게 그래서 대한민국 재벌 등장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8.3 조치는 대한민국 재벌 등장의 떡밥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 긴급 제작명령권으로 출발을 한 거다. 저렇게 해서 저것도 또 차관 들여와가지고 대기업들한테 많이 줬잖아요. 그 금리도 당연히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은 뭘 했느냐 대통령 긴급 제작명령권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72년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 게 뭐야 하고 다 뒤져봤더니 딱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1월 15일 날 콜 시장 규정을 바꿉니다. 지금처럼 단기 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전에는 한국은행이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서로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금통위가 금리를 정해줬거든요. 신한은행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하나은행에 약 8%로 넘기고 그다음 날은 8%로 갖고 이렇게 지시를 하다가 한국은행이 그것도 하기 싫다고 금통위 규정에서 그걸 빼고 대한금융단이니까 지금 은행연합회죠.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그 금리를 정해라. 어떻게 보면 자율화 같지만 솔직히 말해보면 한국은행이 손 털고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페더럴 펀드 금리 금리 목표 아닙니까? 본원 통화라는 것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모든 통화 정책의 시작인데 이 금리를 정하는 게 지금도 제일 중요한 통화 정책의 우선인데 거기서 금통위가 빠져나오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저는 이 조치를 보고 이 당시에 한국은행 미쳤구나 자기가 할 걸 남한테 맡기고 은행들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했다는 얘기는 해봐야 어차피 금리는 대통령이 다시 정하니까 자포자기라고 할까요? 저게 83조치 이후에 있는 일이요? 이후 1월 아닙니다 8월 3일이고 이건 1월 15일이니까 전인데 한국은행이 생년주명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 이다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한국은행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했었던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요한 건 어떻게 자기가 안 하고 남부로 하라고 그래 그래서 콜 시장이 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 시간이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콜 시장이 있고 일본에도 콜 시장이 있고 스위스도 콜 시장이 있어요 자생적으로 나온 이름이 콜 시장인데 모든 금융거래는 1년 만기 한 달 만기 계약이 중장기이고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하거나 상환을 받으려면 야 너 다음 달 돈 갚을 때니까 꼭 갚어 그리고 돈 빌려줄 때는 담보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콜 시장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맨날 보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굉장히 동질적인 동업자끼리 서로 서로 아는게 아르마리가 있으니까 담보도 필요없다 항상 빌려주고 그 대신에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야 어저께 빌려준 거 갚아 알았어 갚을게 이렇게 콜이 전화 콜입니다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로 콜 시장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초기에는 그러면 그 콜 시장 나도 좀 들어가 봐야지 해서 어느 나라든 처음에는 동업자 은행들끼리만 들어왔다가요 거기 증권사가 들어가고 보험사가 들어가고 단자사가 들어가고 생보사가 들어가고 여러 군데가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콜 시장이 지금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콜 시장을 콜 시장답게 순수하게 참가자를 제안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이 기본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걸 모르고 아니 뭐 콜 시장이야말로 증권사나 은행들끼리 초우량 기업들끼리 잠깐 빌려주는 거고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으면 주식을 그때 담보로 잡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담보 아니야 부동산보다도 더 안전한 거 아니야 해서 뉴욕의 콜 시장에는 오만 잡놈들이 다 들어가서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시장이었는데 1907년에 니커보코라는 워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신탁 회사가 하나가 망한 게 연쇄 부도가 일어나가지고 뉴욕이 1년 동안 완전히 올스톱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연준인데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니커보코 회사의 파산과 그로 인한 1907년 금융공항이 미 연준 설립의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미 연준을 만들 때는 연준은 뭘 했느냐 그러면 콜 시장이 굉장히 원시적인 시장이구나 여기서 증권사 보험사 다 나가 여기는 오로지 상업은행들만 들어오는 시장이야 그래도 연준이 니가 뭔데 우리 보러 거래를 하라 말아 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연준법에 의해서 증권담보 비율을 인상해 버렸습니다 너 100을 증권사하고 100을 콜거래를 하려면 담보를 200을 받아라 증권담보 비율을 확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행들이 증권사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통화정책의 기본은 콜시장 참가자를 제안하는 거고 그 제안하는 근거는 LTVDTI 비율의 조정이었습니다 증권담보 비율 우리는 지금 LTVDTI를 누가 담당을 하죠 저기서 금융위가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LTVDTI는 통화정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는 금융위가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금통위가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월급값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월급 받는 것만큼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LTVDTI는 분명히 통화정책의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감독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는 금통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71년에 무기력하게 콜 규정을 바꾼 거랑 지금 똑같다 제가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72년은 정치적으로도 큰 사건이 많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너무너무 무기력했던 하고 그 무기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LTVDTI 규정에서 LTVDTI 여기 보면 지금 한국은행법 제28제에 보면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관 및 담보의 종류의 제한 이거는 금통위가 하게 돼 있는 일인데 이거를 금융위한테 슬쩍 맡겨놓고 금통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맡긴 게 아니라 탈취 당한 거 아니에요? 탈취 당했으면 그러면 내놓으라고 해줘요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하고 있으면 월급을 덜 받으시든지 제가 하는 법상 분명히 금통위가 하기로 돼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상 법상 지금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자기가 할 걸 남한테 주면 경찰이 체포하고 이런 권한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어떻게 이번에 새로 정부도 다시 출범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다시 바뀌고 하는데 이 국면에서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보시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거하려면 은행감독권도 갖고 와야 되죠 아니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금융기관 감독 얘기를 하면 또 저기 저기 제사에는 뭐죠 무슨 떡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되니까 그런 거는 적절치가 않고 법상 하기로 돼 있는 거는 해야죠 최소한에 근데 저기 비율의 조정이라는 건 없잖아요 LTV나 DTI는 비율을 조정하는 담보의 종류가 넓게 보면 그 비율까지 들어갑니다 법률적으로 그런가요 네 네 증권을 네 증권을 담보로 할 때는 90%를 받아라 부동산을 할 때는 95%를 받아라 하는 게 여기 10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LTV DTI는 분명히 한국은행이 담당하게 돼 있고 그건 통화정책이다 근데 왜 글로 넘어가서 근데 지금 LTV DTI라는 게 대표적인 금융 규제잖아요 네 정부가 아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저 권한을 갖고 있으면 정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중앙은행 독립성이 있으니까 네 나 좀 해다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간섭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네 중앙은행이 자발적으로 LTV DTI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한다 그것도 잘 맞나 그런 생각 왜냐하면 시종자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다 중앙은행이 했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72년은 정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쇼킹한 조치들이 많았고 초헌법적인 조치가 많은 가운데 중앙은행은 무기력하게 침묵을 지기던 한 해였다 그래서 제가 72년 얘기를 하면 좀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네 1972년 저희가 한번 좀 중앙은행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국과 미국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72년생 아니에요? 2%가 태어났죠 네 오래 올 때 태어났구만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유신과 함께 태어난 거야 네 쥐띠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중앙은행의 역사 중역회의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차현진 작가님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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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